아까 죽은 게 너무 꼽다 진짜 카드를 그따구로 주면 어떻게 이기냐고 아 왜요? 보내줘 초스피드 점탑이다 불격 하나 더 나왔어 타락 무조건 아니야? 강타 불격이 노르는 코스트가 부서 타락 색 타이밍 안 맞는 거 봐 아니 이게 개미냐 발굴 바리케이드 사신 발굴? 발굴? 방치 돌았나 정신 차려 작은 집이 불격 강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룬피 룬피 불 세 개 있다 좋다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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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둑 채팅 핫 이런 타격 꺼져 복제 포션이다 와 그래 이시드 장난아닌데 신성으로 불격 플러스 1강 가능 응 아네 할까?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복제? 불격 복제? 아네 왜 그런 짓을 하필 복제 성수가 되네 제일 싫은데 발굴 복제할까? 어차피 무감 타락으로 방어하는 거라서 방어력 잘 채워줄듯 와 캘 그 캘 무감감 무감 무감 도장 쓰면 그때부터 말릴 것 같은데 지금 불격 늦게 뜨면은 새 턴이나 봐야 되는데 지금도 불격이 너무 느리다 아씨 갈등 조장하네 무감의 유혹 캐틀벨 장난? 아 신성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시드가 이상해요 아이고 제이널림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 딱대 불격 2대만 맞아 아씨 아이씨 아이씨 뭐 이상한데 버그 아니야? 버그 같은데 정신 나간 시드가 아냐 아랫돌이에 감각이 없으니 재물이 더야 되는데 재물이 더야 되는데 뚝 빼기 흘려 보내기는 괜찮지 흘려 보내기는 괜찮지 신성 갖고 오는 거 신성 갖고 오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혈안도 있으면 넣어야겠다 재물 여기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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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룬큐브 룬큐브 아이씨 룬큐브 룬큐브 아이씨 룬큐브 벽돌 비쳤냐고 잠시 감시병도 지금 엄청 좋을 건데 벽돌 벽돌 벽돌의 대검에 진짜 도라이 같네 벽돌의 대검에 진짜 아이고 이거 잠깐만 못 막을 수도 있네 음.. 막았네 무감타가 빨리 납쓰였네 스톡 빼기 징끈 몸풀기 어? 매우... 안좋죠 아 못잡지 않았는데 그냥 소름 아 뭐야 왜 맞아 이게 트롤라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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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키 잘 떴다 아니 왜 대검을 지워요?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아니 대검 있다고 불격을 못써? 뭐 소리야? 이제 불격 두 번 쓸 수 있긴 하다 이제 불격 두 번 쓸 수 있긴 하다 전천도 되게 잘 나왔어 아니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뺀다 전천도 모르고 광끼가 큰일하고 있네요. 재련 축복도 엄청 쎄겠는데? 대검이 꼴박해서나 이거 잡을 수 있나? 잡기에는 데미지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탈골붕데 그러네 피나 최고 하자 딱봉 아니 잘못 가져왔다 바보 이를 이를 불도야 넣을까? 지금 광끼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얘기가 좀 달라졌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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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트 두 마리 잡기 상점 가기 엘리트 두 마리 잡기 엘 사코덱이었으면 타락 무감과 칸토덱 쓸텐데 그것도 많이 하십니다. 엘리트 두 마리 잡기 엘리트 두 마리 잡기 어둠의 포옹까지 들어가는 거는 파워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스킬 카드 한 번당 불격 한 번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심장은 어차피 200대를 제한이란 말이야 심장에서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심장 빼면 지금 다 잡은 거고 사실 지금 불격 강화하는 것보다 다른 거 강화하는 게 더 낫긴 한데 게임은 뽕 맛 보려고 하는 거지 안되요 살려주세요 이거 포션 여기서 쓰자 이게 안죽네 아 죽네 무장해제? 심장 상대할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깨시 깨시 만세 클리어는 거의 확정이긴 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꼴 볼 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꼴은 첨탑에서 일상이지 아 업고노 쓰면 이렇게 템포가 얘네들 잡을 땐 더 빠를건데 심장 잡을 때는 어차피 나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무감각 너무 아쉽네요 아이 시원해 벽돌 지워버릴까? 그래도 대검 지우는게 맞겠죠 지금 불격 강호할 필요 없는데 근데 너무 그냥 불격을 강호하고 싶은 13강이면은 제일 많이 강호했던게 15강이었나? 제발 안돼 망겜 16 16 기념품 뭐 사갈까? 제련포 15 65 16 21 21 21 20 21 21 21 21 20 21 아 시원하다 배중시계 바리케이드 바리는 필요 없겠죠 어차피 내 턴이면 된다 죽이면 됨 타라가 아 내 광기 쓰레기기 발굴로 광기 다시 꺼내면 되긴 한데 그래도 곱다 아이 타락색 분위기 좀 읽어라 아이 타락 뭐하냐 에이 이 그저 등어 첨탑이 첨탑 했을 뿐 아 정말 강하다 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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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원하다 아 불격할 때마다 참 참 좋구만 미션 성공 아 슬더스 천시간이 3천5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 태워 죽이기 영영사 아이템 강화 구간 몹 잡는 구간 아들 다시 개선 싱탑이